그러면 이거 상황극 조금 해볼까요? 네. 네. 알겠습니다. 형 먼저 해주세요. 얘들아 싸우지 마. 얘들아 싸우지 마. 왜 그래. 왜 이렇게 싸우고 그래. 왜 이렇게 싸우고 그래. 얘들아. 왜 이렇게 싸우고. 우리가 토닥토닥을 해줘야겠다. 야 그러지 마. 너 왜 그래. 너나 잘해. 너나 잘해. 너나 잘하라고. 잘해. 너나 잘하라고. 네가 잘해야 왜 안 말리시는 거예요. 근데 네가 잘못한 것 같긴 해. 이런 스타일이군요. 둘이 싸워주세요. 네가 문제야. 아니 네가 나 어깨빵 쳤잖아. 아니 제 어깨가 넓은 걸 어떡해요. 아니 네가 나 어깨. 제가 어깨가 넓은데. 너 3대 몇 쳐. 저 3대. 나 3대 22 치거든 3대. 저는 15 치거든. 나 했어 했어. 했어요. 아 그래요. 둘이 싸워주시면. 응 형. 아우 씨. 야 야 야 야 가만 안 둬. 아 나 손 다쳤어. 다쳤어. 아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어디서 삼가이야. 뼈 맞았어 뼈 맞았어 뼈 맞았다고 뼈 맞아. 아 여기는 진짜 싸우시는데 여기 둘은. 간만에 스트레스 풀었다. 아니 갑자기 봐